자 홈시티에 가서 히어로 회기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서포터의 캐릭터를 선택해 주세요 보상 싹 봤고요 히어로 회기는 끝까지 왔습니다 승리 도전 종료 이벤트 수령 코인 받았거든요 이 코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? 5,000원 5,000원 많이 받았는데 아니 여러분 내가 방금 코인 받아왔잖아요 왜 이게.. 아 11K 아 맞네 어 메르자르가르 여기 있다 자 이제 메르자르가르 삽니다 자 쫙 썼쫙 아 15개 아 내가 이걸로 미쳤다고 내가 탱크톱으로 살 거야 아까 아 재정식 아니네 치즈 러시오 아 시즈 러시오 러시오 진심 에어